그만 영화 극장예절 관람하시는 동안 냄새나는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십니다.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세로도 관람 가능하십니다. 큰소리가 나는 과한 리액션은 가능하십니다. 양질의 관람을 위해 불을 끄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럼 즐거운 관람 되세요!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저기... 다뤄보러 오셨군요. 아, 네! 네! 오늘 제가... 연애운이군요. 어머!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? 사실 제가 내일 소개팅을 볼 건데 그 남자랑 잘 될 것 같아요. 어제 꿈에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저한테 타러웃고 연애운고 16학번 신입생 들어왔으니까 느낌상 연아 고! 세상의 남자는 둘 중 하나다. 내 남자와 딴 남자. 나는 나한테만 잘하고 남한테는 식혼동한 나쁜 남자가 좋다. 큰 키에 휘적휘적 걸어야 되고 피부는 까무잡잡하며 점프할 때마다 보이는 다리 근육과 뭔가를 들었을 때 보이는 저 잔근육 그리고 물을 마실 때 보이는 저... 아하! 기모티! 세 장 뽑아보세요. 세 장 뽑아보세요. 김우띠! 이거 남자 카드 줘. 역시 남자가 바지를 털어보라고 잘했네. 어서 한 장 더 뽑아보세요. 왜죠? 왜 그러시죠? 더 이상 친구로 남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저 남자친구 없는데요? 친하게 지내는 남자 있죠? 네! 근데 걔랑은 뭐 전혀... 저기요 아가씨. 자고로 남자들이란 마음이 없으면 친구로 지내지 않아요. 에이 설마 그럴리가요. 아 네 소개팅에서 만나는 남자랑 친구였다가 남자로 잘될 건가 봐요. 여기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소문 진짜 많이 낼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저 혹시... 어머! 뭐야? 나한테 오는 거야? 세상에 어쩜 좋아! 진아씨? 아 네! 제가 양진아입니다. 제가 박재익입니다. 운동하느라 늦었네요.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. 운동복 입으신 모습이 참 보기 좋으시네요. 그나저나 진아씨는 꽤 수수하시네요. 옥수수에요? 되게 재밌으시네요. 그리고 목소리도 정말 걸걸하시고요. 혹시... 소녀세요? 소녀세요? 뭔 냄새지? 원숭이를 물에 구우면 뭔지 알아요? 혹시 그대의 땀냄새? 별로다... 진아씨? 진아씨? 아... 아... 저 그런 거 진짜 좋아해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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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.. 어떻게 웃으신 거예요? 저 그냥... 호호호... 아니... 방금 꿀꿀소리를 내셨는데... 아... 아니요 아니요. 한 번 웃어봐요. 음... 이렇게? 진아씨는... 제가 찾는 그런 여성분은 아닌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이만 가볼게요. 어filled 이만 가볼게요 흐... 아... 진아야... 나 긴장하면 왜 그렇게 웃는걸요? 뭐야? 이상형 지금 떠나갔다 진아야 아무도 안 뺏어 먹어 또 다 먹어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한 번만 먹을래? 아니 진짜 싫어 응 한 번만 먹어봐 하지마 한 번만 아 싫어 하지마 양진아 진짜 미쳤냐? 진짜 개빡쳐 개 싫어 너 진짜 어어 더러워 야 넌 어떻게 된 게 그렇게 더러운 짓만 골라서 하냐 그러니까 네가 남자친구가 없는 거야 90이야? 내가 남자를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안 만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멀쩡한데 남자를 왜 못 만나겠냐 아니 근데 남자들은 왜 내 웃음소리만 들으면 그러지? 너 너 설마 이번에 소개팅 때 또 꿀꿀 거렸냐? 난 뭐 긴장하면 그렇게 꿀꿀 거리는 거야 개빡치게 홍영 오빠 안녕 안녕 웬일이야 여기 아 저 친구들이랑 좀 놀다오느라고요 아 아 일행 있으셨구나 여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진아라고 해요 아 그러시구나 아 저 오빠 저 이 교수님 수업 듣는 거 이거 좀 알려주세요 어 그래 남자 새끼들은 똑같아 여자만 오면 친구 과목은 없다니까 자 자 자 뭐야 갈라고? 어 나 먼저 간다 야 니 먹은 거 치우고 가 맨날 도망가지 말고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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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요? 저 혹시 성용오빠랑 친하세요? 네 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서 그런가 소꿉친구 같은 느낌? 아 그러시구나 저 그래서 말인데요 말씀하세요 성용이가 뭐요? 제가 성용오빠를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제가 성용오빠한테 고백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? 아 네 근데 제가 별로 큰 도움은 안될텐데 아 별거 없어요 그냥 성용오빠가 뭐 좋아하는지 그런거만 알려주시면 되는데 아 네 뭐 그정도는 뭐 와 완전 딱이다 발목 부러지겠다 왜 이쁘기만 하구만 저게 이뻐? 어 성용이가 여자 여자친구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니 언니 이런 일 왜 신는거에요? 어 하하하 진짜 이쁘다 어떻게 저렇게 화장을 했지? 되게 이뻐? 응 아 화장 한글랑 한번 아 성용이는 진한거 안좋아해요 이걸로 성용이는 어른들한테 예의 바른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걸로? 음 걔가 만났던 여자들은 다 착하고 성실했어 착하고 바른 느낌? 그럼 제가 바뀌어야겠네요 하하하 파이팅 언니 나 사진 좀 찍어줘 응? 아 잠깐만 잘 나왔다 잘 나왔다 그럼 환불하고 어디쯤 돼? 음 내가 아까 8시쯤이라 그랬으니까 시간 아직 많이 남았어 아 완전 긴장돼 아 언니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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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많이 부족하고 완전 딱이네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언니 진짜 고마워요 아 긴장된다 성룡오빠 저는 많이 부족하고 또 서툴고 그래요 그래 성룡오빠 저는 많이 부족하고 서툴고 오빠 별아 넌 성룡이 어디가 그렇게 좋아? 그냥 성룡오빠 웃을 때? 막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잘 챙겨주잖아요 성룡오빠 어렸을 때 어땠어요? 언니 언니 응? 아 성룡이 뭐 괜찮은 사람이었지 사람으로서 괜찮지 참 귀여웠죠 글쎄 사고도 많이 치고 그리고 또 자세히 말 좀 해줘요 저 화나씨 다녀올테니까 그때까지 생각해놔요 알았죠? 어 응 성룡오빠 전화의 아 그 그 그 이럴 나의 모습을... 뭔데? 이게 다 뭐냐? 너... 너 왜 이렇게 빨리 왔어? 아니, 나 팀플이 빨리 끝나가지고... 근데 이게 다 뭐야? 그게... 아, 왜? 아! 그... 나 아는 동생이 뭐 중요한 거 보여준다고 해서 너한테도 보여주려고 그래? 근데 나 왜 불렀어? 저기로 오래냐? 아, 나... 나 데리러 오라고! 밤길이잖아! 죽을래? 고, 술 먹으러 가자 그래! 그래! 뭐야, 오늘 왜 이렇게 얼타? 삶이 힘들어? 오빠가 술 사줄게, 술 먹으러 가자 야, 너 왜 여자 손을 막 잡고 그래 야, 왜 이래? 맨날 이랬으면서 가자 괜찮아 고, 그래 예희랑 틀린 새 씨 미치는 거로 남을 수 없지 못하십니까 아 뭐야 아 왜 나도 찍어줘 빨리 아 남성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때리고 그러냐 그러니까 나 미쳤나봐 나 미쳤어 뭐? 너랑 나랑은 친구잖아 그치? 근데 그게 왜? 뭐야 너 왜 꿀꿀거려? 이렇게 하면 뭐가 보여?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해본거야 이렇게 하면 너밖에 안 보이는데? 혹시 박재익씨? 네 제가 박재익입니다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별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목소리가 되게 걸걸하시네요 혹시 혹시 서녀세요? 아 아 아 나도 너밖에 안 보여 이제